오케이 일본, 일본 애들 가야하네 우와, 귀신 나와 와 화산단 박힌거 봐 흥미랑 응, 그니까 동물 안에 물이 있어 어휴 저기 위에 무슨 꽃나무 같은 거 있는 거 봐봐 편하네 우와 우와 엄마, 동물 안에 물 있어 엄마, 동물 안에 물 있어 엄마, 목이 뒤에서 오는데 아야, 물이 안 물려? 아야, 물이 안 물려? 콜타 넣고 콜타 넣고 콜타 넣고 콜타 넣고